유의자 선인이 웅시군에게 설파한 도, 유의자 선인은 배달나라 시대인 서기 전 2700년경의 도학자였던 자부 선생의 학문을 이은 분이다. 당군 조선의 마흔 땅이 되는 한반도의 묘양산에 은거하던 때에 웅시군을 방문하자 웅시군이 도에 관한 가르침을 요청하였고 이에 유의자 선인은 웅시군에게 도를 설파하였다. 아마도 유의자 선인이 당군 조선 도에 천왕 시절의 국자랑 사부가 되기 이전의 젊은 시절이 될 것이다. 웅시군은 웅시인 작은 임금을 뜻하는데 서기 전 2333년경 당군왕검 천왕께서 마한의 웅백다를 봉한 이후 마한의 임금은 서기 전 1286년까지 웅시가 이은 것이 된다. 유의자 선인은 서기 전 1891년경의 국자랑 사부로 계셨으니 늦어도 서기 전 1950년경 출생이며 서기 전 1727년에 돌아가시어 최소한 약 220세 이상 사신 것이 된다. 서기 전 1891년경 유의자 선인이 도를 말씀드린 마한의 웅시군은 아화 서기 전 1938년 서기 전 1864년이다. 유의자 선인은 도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도의 큰 원천은 삼신에게서 나왔으니 도는 이미 상대도 없고 명칭도 없고 상대가 있으면 도가 아니면 명칭이 있으면 또한 도가 아닙니다. 도는 무상의 도이며 때에 따르니 이에 도가 귀한 바입니다. 칭하되 무상의 칭이며 백성을 편안하게 하니 이에 칭이 실지 않은 바이며 그 밖이 크지 않고 아니 작지 않으니 도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 바가 없습니다. 하늘에는 틀이 있으니 내 마음의 틀에서 보고 땅에는 모습이 있으니 내 몸의 모습에서 보며 사물에는 다스림이 있으니 내 귀의 다스림에서 보미니 이에 하나를 잡아서 셋을 포함하고 셋을 모아서 하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신이 내리는 바인은 사물의 이치이며 이에 천일이 물을 나는 도리입니다. 성통광명은 삶의 이치이며 이에 지위가 불을 나는 도리입니다. 제세이와는 마음의 이치이며 이에 인삼이 나무를 나는 도리입니다. 대게 대시에 삼신이 삼계를 만들어 물로서 하늘을 본따고 불로서 땅을 본따고 나무로서 사람을 본따으니 물은 나무라는 것은 땅의 뿌리를 두고 하늘로 나오는 것은 또한 처음 사람이 땅에 서서 나와 능히 하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유의자 선인은 도의 큰 원천은 삼신에게서 나왔으니 도는 이미 상대도 없고 명칭도 없고 상대가 있으면 도가 아니며 명칭이 있으면 또한 도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삼신은 일신을 나누어 칭하는 말이며 물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은 곧 무에서 시작하고 무에서 끝남으로 상대가 있을 리 없으며 명칭이 있을 리 없는 것이다. 즉 무국은 일국이기도 하며 무국은 절대적인 유로서 상대적인 무로 칭할 뿐인 것이고 일국은 하나뿐인 극임으로 상대가 없어 무국이며 원래 무이나 상대적인 유가 되는 것이다. 결국 무와 유는 같은 것이나 상대적인 구분일 뿐인 것이다. 이에 신은 곧 무가 되나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유이며 그리하여 신을 그 원천으로 하는 도는 상대가 있기 이전의 도이며 명칭이 생기기 이전의 도인 것이다. 또 도는 무상의 도이며 때에 따르니 이에 도가 귀한 바이고 칭하되 무상의 칭이며 백성을 편안하게 하니 이에 칭이 실지 않은 바이며 그 밖이 크지 않고 아니 작지 않으니 도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 바가 없다고 하였는 바. 일은 무에서 시작하여 상대적인 유가 되어 수억만 번을 오고 가며 다시 무로 되돌아가는 무상 그 자체로서 항상스런 모습이 없어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도는 명칭을 붙이기 이전의 무상의 칭으로서 번잡하게 명칭을 쓰지 않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귀착하는 바가 없어 편안하게 하는 반면에 그 근본은 변하지 아니하는 절대적 존재로서 실제하는 것이며 도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님으로 그 밖이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무한하다 하지 않는 것이므로 크지 않다고 하는 것이며 모든 만물의 원천으로서 모두 담고 있으므로 그 안이 작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도가 모든 만물을 포함한다고 하는 것이다. 하늘에는 틀이 있으니 내 마음의 틀에서 보고 땅에는 모습이 있으니 내 몸의 모습에서 보며 사물에는 다스림이 있으니 내 귀의 다스림에서 보미니 이에 하나를 잡아서 셋을 포함하고 셋을 모아서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였는 바 틀은 골격으로서 그 의도된 바가 꾸며진 것인데 하늘이 만물을 만들 때 그 의도대로 틀을 만드니 사람이 사람의 골격을 가지고 사람 모습을 띄게 되는 것처럼 하늘이 의도하는 틀을 사람의 마음의 틀에서 볼 수 있는 것이면 또 땅에는 하늘의 틀로 만들어진 모습들이 있으니 곧 내 몸과 같이 하늘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모습이 있는 것이며 모든 사물에 귀가 순환을 하니 이는 내가 내 몸과 내 마음으로 귀를 다스리는 것과 같은 것이며 귀와 상과 귀는 삼위일체인 것이다. 천기의 일부가 사람의 심기이며 지상의 일부가 사람의 육신이며 물제의 일부가 사람의 기제인 바. 심기신이 원래 하나로서 셋으로 나누어지고 셋을 포함하여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며 심기신의 원천인 성명정이 다시 원래의 하나로 되돌아가므로 지빌함삼 회삼귀일이라 하는 것이다. 일신이 내리는 바이는 사물의 이치이며 이에 천일이 물을 나는 도리이고 성통광명은 삶의 이치이며 이에 지이가 불을 나는 도리이며 재세이화는 마음의 이치이며 이에 인삼이 나무를 나는 도리이다고 하였는 바 물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비나 이슬이나 설이나 눈처럼 보이는 물이 되어 땅으로 내림으로 하늘이 물을 낳는다 하는 것이며 하늘님 일신이 땅으로 내리어 사물을 만드는 이치가 된다. 또 불은 땅에서 하늘로 향하여 탐으로 땅이 불을 낳는다는 것이며 하늘의 태양처럼 본성을 통하고 밝게 비춤으로 생명을 있게 하는 이치가 되며 나무는 땅으로 내리듯 뿌리를 내리고 하늘로 솟아오르고 사람이 또한 땅을 딛고 하늘로 향하여 서 있으므로 사람이 나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며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마음으로써 세상을 다스림으로 마음의 이치라 하는 것이다. 의는 천지인의 삼태극의 원리를 천일, 지, 인삼의 이치로 나누어 말한 것이 된다. 삼신이 만든 삼개는 곧 하늘과 땅과 사람인데 물로써 하늘을 본따고 불로써 땅을 본따고 나무로써 사람을 본따다고 한 것은 천지인의 이치를 변화 형상의 모습으로 설명한 것이며 보이지 않는 신을 음 보이는 사물을 양이라 하고 사람은 천지 음양의 조화로 나타난 존재로서 중에 해당하는 바 나무가 천지 음양의 조화로 생긴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어 중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여기 유의자 선인의 도에 관한 말씀에서 삼신오재론 중 오재에 대응하는 오행의 원리를 바로 보게 된다. 즉 북방의 흑재가 물을 관장하며 남방의 적재가 불을 관장하며 동방의 청재가 나무를 관장하는 원리가 된다. 북과 남 흑재와 적재, 물과 불은 상대적인 명칭이며 상대적인 성질을 지닌 존재인데 오방에 따른 오행의 배치와 일치하는 것이다. 서기 전 3,500년경 태호복희가 팔개혁을 만들기 이전에 배달나라 초기부터 이미 존재하였던 1월 수하목 금토에 따른 칠해제 실력에서 보듯이 음양오행의 기초이론이 적립되어 있었던 것이 되는데 음양은 곧 천지기의 이치이며 오행은 곧 오행성기의 이치가 된다. 태호복희가 천지운행에 관한 팔개혁을 만들기 이전에 발견한 하도가 곧 배달나라의 음양오행도인 것이며 음양사상의 원리가 성립된 이후에 나온 음양중의 원리를 내포한 천부경의 삼태극의 원리에서 나온 천지인의 원리로서 최종 음양오행의 원리로 적립된 것이 된다. 즉 오행은 음양에서 나오는 중에 해당하며 다시 이중이 음양중으로 개념이 분화되는 것이다. 오방의 음양오행이 적용된 원리가 되는데 이에 수인음의 북쪽이 하늘로 화인양의 남쪽이 땅으로 대입되게 되며 동서중은 중에 대입된다. 음양은 중을 내포한 원리가 되어 중을 나는 원천이 되는데 사상팔개에서 태음과 태양에서 파생되어 나온 소음과 소양이 소위중에 해당하며 권과 곤 이외의 테리진감간손 육괴는 음양의 조화로 나온 소양과 소음으로서 소위중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바 사상팔개와 소위오행은 방향을 놓고 볼 때는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상팔개는 방향과는 거의 무관하게 시간에 따른 순환변화의 원리를 나타낸 것이고 오방의 오행은 기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호복희의 팔개역의 방향을 배당하는 것은 하늘에는 방향이 없음에도 지구라는 땅에서 사람이 동서남북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처럼 방향을 억지로 설정하는 것과 같이 되는데 굳이 태호복희팔개역에서 방향을 설정한다면 지구가 시계침이 도는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북북동, 동남동, 남남서, 서, 북서의 순서가 되는 것이다. 즉 태호복희팔개역의 건테리진공간 감손을 방향으로 대입하면 순방향으로서 남남서, 서, 북서, 북북동, 동남동이 되는 것이다. 상위 방향은 시계침이 도는 방향의 반대방향으로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 방향이며 자전으로 생기는 밤낮의 순행 방향이며 공전으로 생기는 사계의 순행 방향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건은 하늘로서 기이자 태양으로 한낮 여름을 가리키고 남방이며 태는 화산을 나타내고 소양으로 오후 초가을을 가리키고 남서이며 여리는 불로서 소양으로 저녁 가을을 가리키고 서방이며 지는 벼락을 나타내고 소양으로 늦저녁 초겨울을 가리키고 국서가 되며 고는 땅으로서 토이자 태음 달 으로 한밤 겨울을 가리키고 북방이며 물가는 일반적인 산을 나타내고 소음으로 새벽 초봄을 가리키고 북동이며 감은 물로서 소음으로 아침 봄을 가리키고 동방이며 소는 바람을 나타내고 소음으로 오전 초여름을 가리키고 남동이 된다. 이에 반하여 태호복희 8개역에 대한 중국역의 해석은 지구가 자전하거나 공전하는 방향이 아니라 태양이 출몰하는 방향으로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방향이 되어 눈에 보이는 것만을 기준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 천체 순행원리의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 된다. 이에 따라 주문왕 8궤도는 태호복희 8개역을 벗어난 것이기도 하며 그 방향 설정의 면에서 본질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순행원리에 따른 역이 아닌 것이 된다. 그래서 중국역의 풀이에 의하면 남과 북은 건괴와 곤괴가 맞으나 그 외에 괴는 동과 서로 뒤바뀌어 있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리를 방향으로는 동이라 하고 계절로는 봄이라 하며 소양이라 잘못 대입하는 것이 되고 가문 방향으로 서라 하고 계절로는 가을이라 하며 소음이라 잘못 대입하는 것이 된다. 이에 따라 건곤의 남북을 제외한 다른 괴에 해당하는 방향이 모두 뒤틀리게 되는 것이다. 태호복희 8개역의 본질은 바탕이 되는 하괴가 기준이 되고 중괴와 상괴가 아무리 양이라도 하괴가 음이라면 소음의 괴가 되고 반대로 아무리 중괴와 상괴가 음이라도 하괴가 양이라면 소양의 괴가 되는 것이다. 의는 여자가 아무리 남성적인 성질이나 기질이나 체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여자이며 남자가 아무리 여성적인 성질이나 기질이나 체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남자인 것과 같은 이치가 된다. 즉 본질은 변함이 없는 것이며 겉으로만 나타난 현상이나 형상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본질을 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음양의 원리는 음양 중의 원리보다 근원적이 되며 음양은 중을 나는 원천이 되어 서기 전 27,178년경 마고성 시대에 정립된 기화수토의 원리가 사상이 되는 건공감리 즉 태양, 태음, 소음, 소양을 나타낸 것이 되면 이후 서기 전 7,197년에서 서기 전 6,200년경 사이에 정립된 천부사민에서 보드 천지인, 즉 음양 중의 원리가 정립되어 음양오행의 원리가 기초 잡혀졌던 것으로 된다. 오행은 오방에 배당된 오행성의 기로써 이미 한국시대에 오방에 배당된 오가제도가 있었던 것에서도 오행의 이론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삼사는 천지인, 삼신, 음양 중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가 된다. 유의자 선인이 말씀하신 도에 관한 내용에서 이미 유의자 선인 시대 이전에 천지인, 음양 중의 삼태극의 원리가 정립되어 있었던 것이며 유의자 선인이 자부선생의 학문을 이은 것이므로 자부선인도 이미 천지인, 음양 중의 삼태극의 원리를 정립하여 놓았던 것이고 태호복희와 동문으로서 서기 전 3,500년경의 배달나라 선인이던 발규리 선인이 삼태극을 노래한 시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삼태극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천부경은 이미 배달나라 시대에 존재하였음이 증명되는 것이 된다. 실제로 천부삼인이라는 천지인, 삼인의 원리를 가르친 경전으로서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이 한국의 중기가 되는 서기 전 6,200년경 이전에 이미 정립된 것이 되고 서기 전 3,897년경에 한웅천왕이 웅족과 호족을 가르칠 때 이미 이들 천부삼경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